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접종률 70%를 넘어서면서 정부는 오늘 오후 2시에 위드 코로나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초안을 발표한다고 하고요. 또 오늘 이전 3기의 카카오픽 공모주 청약도 실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안고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오늘 시장 네포텔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정병률가 부과되는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유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유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원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유경제TV, 서유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여행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에서 종목별 테마 장세가 잘 만들어지면서 종목들 같던 애들이 많았죠. 지난주 게임주들을 잘 움직이고 소비주들을 잘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오늘 아침에서도 원전 테마주의가 강하게 움직입니다. 원전에 대한 재개 기대감으로 관련주의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쪽 제가 강연회가 이번 주에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제가 지난번 강연에서도 지지반밤 강연에서도 풍력과 신재생보다는 원전 테마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전 테마주를 한번 추천해볼까 했는데 신해안수에서는 많이 얘기했거든요. 신해안수에서는 서정기전이라든지 보성파워텍이라든지 몇몇 종목을 얘기를 하면서 저는 원전 테마주를 그나마 좋게 본다 얘기했는데 지금 본격적인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오늘 움직임이 좀 강한데 쫓아볼기는 좀 어려워요. 항상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 싼 게 하나 보여서 그쪽에 있는 전력, 전선, 테마주 하나 얘기를 좀 해볼까. 좀 이따 표혁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지금 이제 소비주들 이제 코로나 2차 접종 완료를 70%를 넘어서는 흐름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이 부분을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고요. 이쯤이면 정부에서 얘기하고 예상대로 갈 거다라고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70% 진짜 도달했죠. 노랑풍선 급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드투어라든지 이런 종목들 지금 소비주들, 테마주 흐름들 굉장히 좋고요. 거기다 화장품 줄도 움직임이 좋아졌네요. 화장품 줄도 움직임이 나가는 것 같고 백화점도 움직임이 좋고요. 그다음에 여행주들 오늘 5% 이상 다들 강세, 급등해주고 있고 뭐 그 외에서도 이제 소비주들의 흐름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순환하는 흐름들 계속 보여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니까 지금 지수가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코스닥도 많이 올라왔고 코스피드 플러스로 전환됐는데 저는 지수가 급등하기를 바라질 않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3100과 3200 정도의 목표치를 두고 있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100을 아주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한 10년 동안 천천히 가든 상관없습니다. 10년 동안 3100을 가면 지수만 급락 없으면 돼요. 그러면 종목은 급등이 나옵니다. 그럼 뭐가 안 움직이냐? 삼성전자가 계속 빠지겠죠. 하이닉스가 계속 안 올라가겠죠. 지수를 멈춰놓고 지수 관련주들은 가만히 있고 테마주들만 다 폭등하면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대용주들도 움직일 텐데 어쨌든 지금 장세가 지수는 폭등은 없는데 종목들만 폭등을 하는 그런 테마 장세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원전 테마주들 이렇게 이슈가 있는 애들 아니면 가상화폐 이슈 있는 애들 오늘도 지금 노란풍선이 14% 장중에 급등을 하니까 파라다이스도 이제 2% 움직이죠. GKL도 2% 움직이고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는 소비주들 엔터주들, K컨텐츠 엔터주들 그다음에 남북경협주 가상화폐 작가가 얘기했었죠. 그리고 원전 테마 이런 테마주들이 좀 핫합니다. 사이월드 제페터가 아닌 것 사이월드 제트에 대한 이슈도 마찬가지 이것도 소비주예요. 소비주들인데 메타버스가 됐든 게임주가 됐든 이런 소비주의 흐름들과 계속 순환하는 흐름들이 계속 보이고요. 그리고 아침에서 보니까 또 조선주들도 강한이 오늘 그러니까 종목들이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아요. 이제 딱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물타기하고 있고 많이 가고 주고 있는 종목은 절대 가지 않으려는 그런 똥꼬집이 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대형주들에서 안 간다 싶으면 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들이 안 건드리고 있는 차라리 테마주 쪽에서도 그런 쪽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빠를 것 같고요. 오늘도 공개 방송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리아 소켓도 급등을 하네. 전날 제 추천은 아니고 어떤 회원이 제 회원이 코리아 소켓도 사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차트 모양 괜찮네요. 한번 사보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조종받으면 잘 알구나. 조종받으면 잘 알겠니 오늘 7% 급등을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주들이 좋아요. 테마주 흐름들이 있고 중소용들이 좋으니까 그게 어려우면 차라리 소비주들. 최근까지 말하더라도 노란톡방에서 소비주들, 여행주들, 항공주들, 카지노 관련주들 빠지니까 걱정이 많아서 손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손절했으면 오늘 땅 치고 아마 후회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소비주들 예상대로 잘 움직여주고 있는 가운데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가 움직이는 테마장세다 의견 주시면서 소비주 순환 흐름까지 좋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잠시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류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돼 표조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조 종목입니다. IHQ, 방송 이후에 바로 급등을 나왔었는데 아쉽게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A스토리 9.6% 수익률 해상했습니다. 10월 20일 편입된 넷마블 매수가는 12만 8천 원이었는데 1.6% 수익률 달성했고요. 22일 편입된 넷마블은 0.8%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개별 전문 총리적 수익률 416.7%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조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조 종목 광명전기입니다. 자, 매수과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원전 테마주들, 전력 테마주들 이쪽에 이제 순환매를 생각을 해서 오늘은 광명전기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뭐 서전기전이라든지 뭐 일진전기라든지 뒤에 전기자부터 있는 애들 있죠. 그래서 전선 테마, 전력 테마주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남북 경영주로 엮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원전 테마에 엮이는 애들인데 오늘 두산중공업 아까 아침에서는 3, 4%대였는데 지금 8%대로 또 당시 강세 일진파워도 오늘 14% 강세 그래서 지금 전선 테마, 그 다음에 원자력 테마주들 이쪽 애들 강한 거 봐서는 순환매로 매매예요, 매매 그래서 시가총액이 크질 않으니까 쫓아 들어가지 마시고 쌀 때에서 저점 매수만 잘 해놓으면 그래도 3에서 5%는 간단하게 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전 테마주들은 이것도 세력들이 한 몇 년 매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작년에 매집되어 있는 걸 알고 그래서 좋게 봤는데 이게 1년 동안 안 움직이니까 저도 그냥 그냥 그런가보다 언젠가 가겠지 하고 말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해체 기술도 마찬가지고 원전 기술은 전 세계의 거의 탑이죠 탑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직 안 믿어지면 그냥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원전 테마, 그러니까 원전 그래서 과거에서 제가 건설주를 얘기하면서 건설을 하는 애들도 원전을 한다 원전을 짓는다 그래서 현대건설부터 해서 GS건설 이런 애들도 다 원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신기하게 그냥 건설주는 건설만 해요 건설는 건설만 봐요 그렇죠? 원전 테마를 역지를 않아요 건설주들은 우리나라의 테마주의 그래요 하여튼간 원전 테마가 움직인다고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지금 두산중공은 8% 가고 일진파워가 15% 갈 게 아니고 현대건설이 20%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안 그래요 테마라는 건 그거와 상관이 있든 없든 그냥 묶는 사람의 세력들의 의지에 맞춰서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테마주들만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보성파워탱, BHI, 하이로코리아 다 원전 테마주들인데 그래서 이쪽이 강해서 오늘은 광명전기 좀 있다가 가육전략 드릴 테니까 한번 매매적인 관점에서 순환매, 짝짓기 매매라고 그러는데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이 썼던 표욕 종목 넷마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임주들이 좀 눌려요 그렇죠? 게임일이 9% 빠집니다 게임일이 9%가 빠지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이 오늘 파란색이 좀 많이 보여요 안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날 게임주들이 고점에서 한번 흔들렸죠 썬데이 토즈 그렇죠? 썬데이 토즈라든지 흔들렸는데 많이 올라갔다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썬데이 토즈서부터 해서 몇몇 종목들을 추천을 하고 나서 그게 올라가서 이미 지난주에 저는 매도 사인을 줬습니다 매도 사인은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서도 더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금 시장이 쉬지 않고 3,300하고 3,400 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시장이 아니라 그랬죠 매매 시장이라고 그랬고 올라가면 팔아먹고 팔아먹으면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되고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썬데이 토즈도 그 다음에 지금 게임주도 흔들리는 애들 있죠 죽는 게 아니고 다시 흔들리면 다시 올라가요 근데 흔들리자마자 그 다음날이 바로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털리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흔들리고 나서 짧게는 3,4일 길어도 1,2주일 정도 그래서 1,2주 정도를 흔들어 놓고 안 가야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옆에 있는 원전 테마 산다고 돌로 다 옮겨가면 그때에서 게임주가 움직이죠 마치 뭐와 같이? 노랑풍선 같이 그렇죠? 마치 노랑풍선과 같이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얘는 한 달 안 움직여죠 한 달 안 움직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힘이 다 있나 보다 다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아시안항공도 마찬가지고 TA항공도 마찬가지고 던질 때쯤 되면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모드투어도 마찬가지 모드투어도 5% 움직이는데 흔들어 놓고 움직이고 흔들어 놓고 움직이고 지금은 매매의 박스권장입니다 지수가 3,400을 돌파하기 전에서는 3,300을 돌파하기 전에서는 계속 박스권의 흐름이 나올 텐데 박스권의 흐름이 될 가능성은 99.99999%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지수가 3,300을 뚫고 계속 올라간다는 생각은 그냥 접고 매매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절반이든 전량이든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절반 팔고 내려오면 마음 나빠할 게 없어요 내려오면 또 올라가거든요 내려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사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인데 근데 넷마블을 보게 되면 차트 보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질 않았어요 다른 게임주도 올라올 때에 비해서 그래서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옆으로 행보하겠죠 행보하다가 다시 게임주들이 어느 정도 빠졌다 싶으면 3,4일 정도 행보한 다음에 다시 반등주고 움직이면 그때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이니까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으셔도 되고 장중에 30만 원 갔을 때에서 0.8% 수익이 되는데 밀릴 수도 있어요 밀려도 얘는 안전합니다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만약에 또 노린다 그러면 내려올 때 내려올 때 하셔야 돼요 내려올 때 내려올 때 한 12만 2천 원 그때쯤에서 밀리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오면 13만 5천 원 13만 원 근데 지금의 느낌은 밀릴 가능성이 더 높아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야 돼요 밀릴 거 싫으면 좀 있다가 다시 13만 원 가면 팔아뒀다가 밀릴 때 사면 돼요 되게 맘처럼 되진 않지만 밀릴 때 다시 싸게 사는 게 전략에 좋지 지금은 쫓아갈 필요까지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급등병 중앙 종목 중에 하나가 CJ E&M이 하나가 있는데 34% 올라왔습니다 CJ E&M 이게 이제 여기 바닥에 있을 때 한번 추천했었고 여기에서 추천을 하려고 째려보다 딴 거 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노란톡방이나 이제 회원들한테만 얘기했었던 종목이었는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은 아마 방송에서 아니면 여기 아니면 이제 다른 방송 시간대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서는 근데 그때보다 더 비싼 가격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3월달에 얘기했던 자리는 14만 2700원으로 한 차례 수익을 많이 준 다음에 조정을 받아서 원래 저렇게 조정을 쭉 받으면 저는 또다시 공략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야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다가 30%를 넘게 났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추천하고 또 올라오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3월달 기준으로 저점이니까 14만 2700원 기준 34.3%가 올라왔는데요 정거점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에 따른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비중이 이미 절반 정도가 줄여져 있을 거니까 그 나머지를 가지고 계속 가져가시는 거는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터주, 영화, 컨텐츠 관련주들 넷마블 관련주들 넷마블이 아니고 넷플릭스 관련주들 디즈니 플러스 11월달에 들어온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 관련주들 제작사 컨텐츠 관련주들은 아직 죽은 게 아니고 길게 볼 때에서는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CJ E&M도 이거 쉽게 안 내려올 수 있어요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서부터는 잘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표혁 종목 광명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명전기 지금 원전 테마주주 죄다 강하거든요 자, 먼저 분차트를 보고 쫓아갈 필요까지는 없고요 살짝 밀리면 3310원 여기로 밀리게 되면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봉으로 보면 차트가 모양이 괜찮죠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있어서 남북경영업주로 움직이든 모로돈 하여튼 움직일 모양이에요 지금 거래도 적당히 실려있고 외국인들도 지금 매수가 들어와 있고 3310원 정도로 밀리게 되면 공략을 해보시면 되는데 아니다 자, 3330원으로 어차피 그 가격이나 그 가격이나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3310원 그만큼 가격이 만만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시가총액이 1400원밖에 안 돼서 이게 확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물립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바닥에 있을 때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말고 서정기전이라든지 이게 다 전선테마지전이거든요 얘네들은 모양을 잡고 얘네들은 다시 튈 모양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은 광명전기보다 지금 많이 떠 있어요 그렇죠? 광명전기가 만만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도 30원에서도 사도 괜찮다고 하는 게 다른 애들은 여기보다 더 떠 있어요 일진전기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화전기?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이건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이건 상태가 안 보여요 이렇게 상태가 꺾여 있잖아요 그렇죠? 꺾여 있는 거고 꺾여 있는 거 건들면 안 돼요 이왕이면은 싱싱한 거 골라야죠 그렇죠? 그래서 광명전기를 고른 건데 약간 우상향을 하고 있는 자, 지금 보면은 강하게 움직이는 원전테마주들 두산중공업 대장이죠? 대장이라기보다는 그냥 크니까 그렇죠? 시가총액 큰 두산중공업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계속 강하게 움직이는데 계속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수급을 보니까 기관들이 열심히 사죠 연기금도 열심히 사죠 외국인들보다 더 센 애가 연기금입니다 외국인들 별로 안 세요 연기금이 훨씬 더 무식합니다 한 번 들어오면 계속 들어오거든요 연기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관보다 연기금이 저는 제일 세다 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두산중공업을 좋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계속 올라갈 거고 지금 가벼운 애들은 일진파워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렇게 거래에다 실리면서 지금 폭등을 계속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보송파워택 언제 움직이냐 계속 질어봤는데 이제 드디어 슬슬 움직이네요 아마 보송파워팩을 공략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조금 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영역이지만 광명정기는 좀 만만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광명정기 남북경협주로 엮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원전에 대한 재가동에 대한 이슈로 엮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전선 테마, 전력 테마는 항상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원전 테마주로 움직이고 전력, 전선 테마까지 같이 움직이면 한전기술, 그렇죠? 한전기술 한전기술, 한전 KPS는 작년에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이 방송에서 한전기술 지금 다시 신고점을 가고 있고 한전 KPS, 한전산업 다 움직이죠? 한전산업 다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관련된 원전 테마주 하나 정도는 대충 하나 얹어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광명정기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가격 전략 잘 보면서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급등 명중 종목 지난주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혁 종목 광명정기 만나고 왔습니다 원전 테마주도 현재 잘 가고 있죠 광명정기는 남북 경협주 그리고 원전 테마주를 엮일 수 있다, 쫓아갈 필요는 없다 말씀 주시면서 매수가는 3,33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류가 부과되는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원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A스토리요 A스토리 네, 오늘 왜 이랬는지 좀 봐달라고 그러지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4만 5천원에 5%거든요 4만 5천원에 5% 수익 날 때 왜 안 파셨어요? 5%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도 팔아야죠 지난주에서도 절반 이상은 팔라고 했잖아요 항상 팔아줘야 돼요 계속 시장은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수익 날 때 안 팔면 이런 식으로 또 떨어져요 근데 오늘 왜 떨어져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신 거죠? 네, 네, 네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추가 매수는 아침에 했었어야 돼요 이게 왜 떨어져는지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지리산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는데 그 CG, CG 뭔지 알죠? 특수효과 CG 네, 네 이게 좀 허접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몰라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시청률은 올랐대요 올랐는데 그냥 누가 악평을 하니까 CG가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저는 못 봤어요 그냥 뉴스 내용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드라마가 재미없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드라마를 보고 나서 그게 조금 별로였다라는 반응 때문에 CG 때문에 급락을 했대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사람들이 반응들이 뭐 나쁘지 않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시청률이 점점점점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세력들이 장난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흔들었다가 그러니까 알았다면 아침에서 흔들 때 이거를 물량을 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물량 받은 부분들을 만약에 받았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물량을 다시 한번 팔아줘야 되는 타이밍이라 지금은 사면 안 돼요 이게 됐나요? 아침에 마이너스 20% 떨어졌잖아요 그 물량을 추가 매수했으면 추가 매수한 부분은 지금 다시 팔았다가 원래는 지금 다시 또 밀리면 다시 또 사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세력들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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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놔두고 볼까요? 뭐라고요? 그냥 추가하면서 하지 말고 놔두고 볼까요? 그렇죠 그냥 나도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이 장난을 치나 이러는 건데 CG가 허접했다 CG가 블러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흔들렀다 칩시다 근데 지금 에이스토리가 과거에 킹덤을 제작했던 그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작 기술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모르죠 뭐 그것만 일부러 그렇게 CG를 허접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기사로 떨어졌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 기사로 파는 기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간을 두고 지리지산이라는 그 방영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첫 화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두고 보고 정말 재미때가리가 없다 한 달이 지났는데 정말 너무 재미없다 그러면은 빠지는 건 인정을 하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났더니 원래 저 처음에 오징어 게임 처음 볼 때요 1화, 2화 보면서 이거 뭐 재미가 별로 없네 했는데 근데 3화서부터 좀 재미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게 모든 거를 뭐 이렇게 다 반영한 건 아니라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급락한다 계속 떨어진다는 느낌보다는 지금 앞에 있는 거래양을 봐서는 다시 눌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정상으로 가는데 한 2주, 3주 봅니다 2주, 3주 동안 잘 들고 있으면은 다시 올라오면 수익으로 바뀌면 한번 팔아뒀다가 다시 싸게 사시면 돼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CJENM입니다 어떤 거요? CJENM CJENM 자, 메스칼카급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5만 7,200원에 15%입니다 15만 2,700원에 15%? 7,200원에 15만 7,500원 15%? 이거 어떻게 사셨어요? 작년 1월 달에 사셨어요 아, 작년 1월 달에? 네 제가 이거를 이제 방송에서 안 주려고 숨기려고 올해 3월 달에 드렸는데 8월 달, 9월 달에서는 일부러 좋은 종목을 좀 숨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눈치를 또 채시고 사셨나 해서 혹시나 신의 한 수를 보고 사셨나 싶어서 제가 신의 한 수에서는 이거를 힌트를 많이 드렸거든요 이거를 공략을 해야 된다 이게 좋은 거다라는 신의 한 수에서 얘기했던 종목이라 혹시 신의 한 수를 보셨나 해서 어쨌든 뭐 그 작년에 살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잘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 다시 중고점을 돌파하잖아요 네 그때하고 좀 틀린 게 지금은 이제 다시 거래량이 실리고 있으니까 이건 계속 갖고 가야 돼요 아니 매도 매도 하지 말고 가져가셔야 돼요 이제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한 25만 원까지는 좀 끌고 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20만 원 오면 다시 전화 주세요 아셨죠? 자 20만 원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KB금융 가지고 있습니다 KB금융 매수 가입하고 비중은요? 6만 3천 원에 34%요 6만 3천 원에 34%? 네 최근에 제가 8월 달인가 9월 달에 KB금융을 추천주로 갖고 나왔었는데 가격이 안 돌아서 미도달 됐어요 미도달 돼가지고 이게 지금 아마 그때 대비 만약에 가격이 들어왔다면 대충 한 10% 정도 수익일 텐데 미도달 됐기 때문에 언급 자체를 안 하는데 은행주 그다음에 보험주 이쪽에 있는 금융주들이 은근슬쩍 강하고 은근슬쩍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계속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음... 매수 가입만 올라오면 되나요? 아니요. 오래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매수 가입만 올라오면 되냐고요 네네 딱 그 정도 올라오면 그냥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지금 그 가격이 그렇게 만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2008년도 이후에서 최고점이 6만 9천 원이고 6만 5천 원, 6만 9천 원이면 최꼭대기예요. 그렇죠? 네네 거지는 뭐 한 13년 동안 최꼭대기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 얼른 팔아갖고 나오면 나오고 나서 안 떨어져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얘가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니까 팔고 나서 플러스 나고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쫓아가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또 한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또 떨어져가지고 또 3만 원대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니까 지금은 갖고 있다가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외국인도 계속 사고 그래서 수익으로 바뀔 때 팔 수 있는 기회는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대당 받을 때까지 가지고 갈까요? 그렇죠 배당 그렇죠 가져가야죠 배당 받을 때까지요? 그럼요 아니 6만 3천 원이 넘어갔는데 배당이 그러니까 배당을 받을 때가 돼도 6만 3천 원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 받고 나서도 6만 3천 원 갈 때까지 계속 냅두면 되는데 근데 이건 있죠 만약에 한 6만 2천 원 6만 2천 5백 원 정도 갔는데 그 5백 원 1천 원 때문에 못 팔지는 말고 배당을 만약에 받으면 그냥 거기서 그 정도에서 팔아도 어쨌든 본전이 되죠 그렇죠?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가격 넘어가면 그냥 파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갖고 있으세요 그냥 그 정도 가격이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네요 쭉 빠져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한 이쯤 2015년도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간편식 1인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기 시작할 때였는데 야 그때서부터 거의 뭐 계속 빠졌네 이 정도 빠졌으면은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계속 기다가 다시 돌려올리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3만 5천 원까지는 그냥 갖고 있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현대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음 일단은 추세에 저점은 닿는 자리니까 2만 원에 매수하셨으면은 매수가격이 엄청나게 높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은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 2만 4천 원에서 2만 5천 원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2만 6천 원을 안착을 해줘야 다시 상승 추세로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반등을 기다리세요 2만 4천 5천 원까지 2만 4, 5천 원까지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두산중공업이요 두산중공업 2만 3천 6백 원에 매수했거든요 2만 3천 6백 원이요? 네 언제요? 오늘이요? 아니요 저번주에요 저번주에 네 자 그러면은 비중은 어떻게 되셔요? 10%요 10%? 네 원하시는 목표가격이 있어요? 수익률? 한 3만 원까지는 올라갈까요? 3만 원까지? 불가능하진 않아요 지금 올라가는 거 있는데 이거를 그때까지 안 팔고 있어야 되나? 만약에 3만 원까지 노리실 거면 흔들림도 중간에도 참아야 돼요 그러면 그 흔들림은 세게 잡으면 2만 원 작게 잡으면 2만 2천 원 잡으세요 그러면 그때까지 안 가면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 뭐 매도야 지금도 해도 돼요 단기로는 단기 단타로는 지금 매도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매도하고 나서 3만 원 안 먹으면 되잖아요 단타는 지금 매도해서 3만 원 가면 더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억울하니까 못 파는 거죠 그렇죠? 단타로야 지금 10%나 올라가는데 못 팔게 뭐가 있어요 지금 10% 먹고 팔았더니 20% 더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배 아프니까 그래서 단타는 단타대로 끝내야 되는 거고 중기는 중기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거래량하고 지금 거래는 실리는 거랑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투신하고 연기금이 많이 사죠? 기관들하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사면은 3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도 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욕심을 낼 거면 욕심을 내도 돼요 왜냐하면 연기금 열심히 사주고 있고 기관들도 열심히 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만 2천 원이 깨지거나 2만 원이 깨지면 그때서는 비중을 줄이면서 손절 고민을 하면서 줄이면 되는데 아직 안 깨지잖아요 깨질 생각도 없고 그러면 보유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카프로입니다 카프로? 네 카프로 매수과의 카구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그 매수과는 4,985원입니다 4,985원 이렇게 비싸게 사셨대요? 비중은요? 네 30%입니다 비중은 30% 네 이거 언제 사셨어요? 어 좀 지압이 됐습니다 그때 뭐 카프로 한번 말씀하실 때 그것도 샀거든요 몇 월 달이요? 네 그 그때 계속 4,800원에서 5,000원 올라갔다가 5,000원 올라갔다가 이랬거든요 한 6월달 5월달 그쯤이 됐던 것 같은데 한 3,4년 됐죠? 네 이거 이제 4월달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길게 보면 매매하기 참 좋은 종목이에요 저도 이거를 계속 회원다라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바닥에 서서 올라오고 나서 또 내려올 때 또 사서 올라오고 팔고 사고 또 팔고 또 최근에 또 사고 또 최근에 또 팔았어요 지금 뭐하고 있냐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잘 안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슬슬 내려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매매를 해야 돼요 남북 경영출도 마찬가지고 남북 경영출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이 정확하게 박스권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저점 자리로 내려오면 여기서 매수를 하고 고점 자리 있죠? 5,500원 그다음에 5,200원 5,000원 자리 여기는 매도를 잡아줘야 돼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 때는 매도를 잡아야 되는 자리죠 거기서 욕심을 내면 계속 어떻게 되냐면 손실이 줄어들었다가 손실이 무지막지하게 2,30% 늘어났다가 또 손실이 쭉 줄어들었다가 또 마이너스 2,30% 늘어났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차라리 손실을 줄었을 때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수익이 5,000원이라고 갔을 때 수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팔고 나서 기다리면 이것도 바로 안 내려갑니다 한 달, 두 달 기다리다 보면 또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사면 그 수익이 커요 여기서 5,000원까지 가면 28%, 30%? 그러니까 이렇게 30%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대응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손절은 늦었고요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세요 3,800원대, 3,700원에 3,800원대 해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다시 5,000원으로 한 몇 개월 또 지나면 또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추가 매수한 것도 있을 거고 물린 것도 있을 텐데 다시 5,000원 가면 수익으로 다 돌죠 그때 확 파는 거예요 아이고 야 그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또 쭉 떨어지면 또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물려 있어서 걱정이 되시잖아요 혹시나 이게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착각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냥 냅두면 다시 5,000원 이상으로는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린 상태에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또 다시 수익으로 바뀌니까 손실날 그렇게 큰 걱정은 없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추가 매수만 내려올 때 잘하시면 되고 추가 매수한 돈 없어서 상관없어요 그냥 냅두면 또 몇 개월 안에 또 5,000원 이상 올라가니까 거기서 수익에서 또 빠져나오시면 돼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컴투스를 제가 2월달쯤에 16만 원에 매매를 했다가 네 네 중간에 한 번 전화를 민수님하고 통화가 돼서 네 한 10만 원 정도 내려왔을 때 전화를 다시 달라고 하셨었는데 통화가 안 돼서 제가 다시 샀어요 그때 물을 한 번 다시 해서 그럼 단가가 좀 낮아졌겠네요? 네 한 13만 원 정도 13만 원 정도? 네 13만 천 원이요 그래요 그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 20%? 이것도 수익만 나면 되는 거죠? 네 수익이 좀 수익 나면 그냥 빼고 싶어요 자 일단은 지금 밀릴 수도 있는데 쉽게 밀리진 것 같지는 않고요 앞에 지금 거래가 실렸잖아요 쭉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밀려도 다시 올라가면서 수익으로는 돌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행보를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 돌아서서 올리거나 지금 컴투스도 최근에 위메이드가 움직였던 게 미르라는 게임 때문에 위메이드 이게 최근에 바닥에서 500%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블록체인 기술을 연합을 해가지고 게임은 흑철을 캐면 그거를 드레이코라는 가상화폐로 바꿔줘가지고 그걸 돈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게임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P2E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얘는 만든 게임주가 된 거고 얘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컴투스하고 게임빌은 다른 쪽으로 블록체인의 기술을 다시 융합을 해서 그런 이슈가 최근에 기사화가 되면서 얘네들도 가상화폐 관련주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마 얘네들이 다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밀리면 더 사시면 되고 그냥 갖고 있어도 14만 원, 잘 가면 15만 원 이 정도까지 15만 원 올라가면 20% 올라가거든요 14만 원 가면 지금 자리에서 14만 원 가면 14% 정도 올라가고 그 정도의 목표치는 남아있으니까 밀리면 더 사시면 되고요 안 밀리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올라가면 수익 날 때 분할로 매도해서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한 14만 원 정도는 봐도 될까요? 일단은 수익이 나면 지금 매수 가격이 높아요 조금 수익이 나면 조금씩 팔면서 가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 도와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봅시다 자 금오석유 금오석유 다른 정유화학주도로 움직임들이 괜찮은 것 같은데 SOL만 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SOL만 하더라도 흐름들이 괜찮은 것 같은데 금오석유는 약간 렉 걸린 것 같은 딜레이가 걸리는 뭔가 좀 답답한 고구마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계속 답답하게 그러려고 지금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못 올라갈 것 같은데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거나 살살살산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만 원 올라오면 그때 다시 손자를 좀 고민을 아 이건 좀 애매하네 이거는 23만 원 어쨌든 지금 흐름이 지금 정유화학주들이 유가가 막 최근에 급등해서 올라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힘을 못 쓴다는 얘기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호재가 들어와도 우리는 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추가 매수는 절대로 안 되고요 차라리 추가하면서 할 거면 박살나기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박살나면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또 안 될 거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3연 초과에 지금 묶여있는 종목인데 23만 원 참 애매하네요 이거는 대형주라서 20%를 올라가야 되는 자리인데 수익으로 바뀌려면 안 올라올 것 같은데요 일단 20만 원 오면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받아보시고 저는 더 빠진다 쪽에 흐름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AP 위성 최근에 이제 인공위성 발사가 그렇죠 궤도 안착은 안 됐었어도 모든 강대국들은 성공으로 본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성공으로 보는데 저도 성공으로 봅니다 그것까지 안착을 하면 오히려 더 견제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공위성 관련주들부터 해서 우주항공 테마주들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원래 이런 이슈가 나오거나 성공을 하거나 결과가 끝나면 제가 15년 동안 올라간 종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전부터 예전부터 무궁화 1호 2호 3호 뭐 할 때부터 어쨌든 성공을 하면 떨어지고 성공을 안 해도 떨어지고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슈 소멸이라고 그러죠 언제 또 위성도 만들어서 날릴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이거는 함부로 추가 매수하기는 어렵고 다시 반등 나오면 잘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저점 지지자리 자리에서 여기를 지지를 하고 다시 들어 올리면 15,0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시장 장식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종병류가 부과되는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광명전기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말씀 주셨고요 매수가는 3,33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지금 마침 3,330원 나타내고 있네요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이 또 코스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현재 여행주, 항공주, 조선주, 원정 관련주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을 좀 살펴보면 현재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코스피 지수 0.05% 상승한 3,007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34% 하락하면서 991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 교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테마주들이 좋아요 테마주의 흐름들이 좋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비주들 아침에서 여전히 강하죠 노랑풍선, 롯데건강개발,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모드투어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GKL까지 그 다음에 호텔실라도 강하고요 백화점도 오늘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제 위드 코로나 이슈가 이제 본격화가 되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력들도 이미 저 이슈가 될 거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이슈로 이번에 나오니까 이걸 당장 팔아먹을 거냐 세력들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계속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슈를 11월 달에서부터 계속 발표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완화를 조치를 하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K컨텐츠가 여전히 인기 1위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제작사회사들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올해에서 내년 초반까지 세력들이 해먹기 위해서는 이쪽 테마를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행 테마주하고 그 다음에 항공 테마주들 이쪽 애들이 최근에서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안 빠지고 다시 살아올리는 걸 보면 이 안에 누군가가 지금 큰 자금으로 지금 돌리고 있다는 게 명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역하게 이렇게 딱 나오는 흐름들을 봤을 때에서는 분명히 소비주들은 다시 움직일 텐데 아까 전에 이제 그 A스토리 한번 잠깐 볼게요 제가 아까 A스토리 얘기하면서 아까 상담해드렸죠 아까 그 자리로 올라올 때 한번 팔았다가 밀리면 다시 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영화 제작하는 회사인데 봐봐요 아까 딱 그 상담해드렸다가 여기였죠 들어올리면 뭐하라고요 아침에서 마이너스 20% 떨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고 들어올리면 한번 팔아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좀 전에 상담때 팔아먹고 나서 지금 다시 밀리면 일로 밀리면 더 밀려야 돼 밀리면 다시 또 재매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길면 2주 정도 짧으면 3, 4일 정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러고 있다가 그다음 날 급등하는 경우들은 10번 중에 한 번 정도가 되고 8, 9번은 계속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밀리면서 다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차후에 다시 움직이는 지금은 박스껏 매매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어느 정도 긴장 좀 했다가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고 카포로도 마찬가지고 아까 상담해드렸던 종목들 그런 애들처럼 이렇게 매매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은 장이고 꼭대기에서 물려가지고 손절하고 또 들어갔더니 또 꼭대기 또 물리고 또 손절하면 최악의 장인 거고 지금은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바닥에 있는 것들 위주로만 잘 했다가 차라리 쫓아갈 거면 신고점을 돌파하거나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에 실리면서 돌파를 할 때 돌파 매수라고 그러는데 차라리 돌파 매수가 나올 때에서 차라리 매매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나는데 지금 게임주들 또 흔들리죠 저쪽에 있는 항공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여행주들 보시면 돼요 얘네들처럼 며칠 흔들렸다가 죽는 게 아니고 다시 움직이듯이 오늘 항공주하고 여행주들이 지금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 움직임들이 다 흔들었다 다시 움직이죠 게임주들도 저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짧으면 3, 4일 길면 2, 3주 정도 흔들었다가 또 움직일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밀리면 소비주, 엔터주도 마찬가지고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밀리면 살살살살 저점에서 다시 모아가고 또 들어올리면 그때에서는 또 절반을 팔고 또 밀리면 또 살살살 모아가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장이 지금의 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후장에서도 제가 좀 이따가 공개방송을 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는 장세는 안 나온다 행보하는 장세고 종목별 장세다 지수의 종목들은 안 가는 애들은 때려주게도 안 움직이지만 가는 애들은 이 변동이 나오기도 해요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나오기도 해요 이게 아예 안 움직이는 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갖고만 있는 상태에서 수익도 안 나오고 손시도 안 나오고 그냥 지루하죠 근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하면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야 참 답답하지만 저점에 산 사람들은 올라오면 팔아먹고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오면 또 팔아먹고 내려오면 또 사고 이게 재밌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런 테마주 장세에 재밌게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재밌을 거다라는 5장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있다가 공개방송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대웅제약인데요 대웅제약 대웅제약 네 이게 28만 5천 5백원 500주를 샀거든요 몇 프로 갖고 있으세요? 500주요 500주? 비중은 몇 프로에요 그게? 145%입니다 45%요? 네 145% 자 일단은 대략은 한 20% 정도라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대웅제약 아까 28만 원대에서 공략을 하셨다는 것 같은데 28만 원대면은 역사상 거의 최곡대기에서 사셨어요 지금 네 내려가겠날 사서 지금 최곡대기에 사셨는데 이거를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이건 뭐 갖고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최곡대기 물린 거는 이거는 이거는 뭐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갖고 있는 방법밖에 없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밀리면은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올라가면은 그래도 20만 원 이상에서는 손절을 노려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현재 가격은 14만 원이니까 추가 매수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갖고만 있으시고요 꼭대기에서 지금 물린 거는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 막 이슈가 나오거나 막 무슨 좋은 얘기 나올 때에서 특히 대형주의 급등이 나오면 거의 10중 8구 떨어지니까 그럴 때에서는 사지 마시고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만 공략했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어쨌든 이거는 한 번도 손절을 못했어요 뭐 이거는 손절이 이미 늦었어요 이미 손절이 손절하려면 지금 마이너스 50%를 손절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0% 안쪽에서는 손절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면 그 10% 정도는 얼마든지 다시 수익으로 바꿔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떨어져서 손절은 안 되고요 보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보유하면 좋을까요? 한 1년 2년은 각오하셔야 돼요 1년 2년요? 1년 2년 최소 1년인데 저는 한 2년 정도 지나야 그래도 제약주들이 말을 좀 듣지 않을까 근데 2년은 또 너무 멀어요 그래서 2년을 예상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1년 정도 좀 지나면서 제약주들이 정신을 좀 차린다 싶으면 제가 또 제약주만 쭉 갖고 나올 텐데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제약주를 갖고 나올 생각이 별로 없어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손절가는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이건 손절은 이미 늦었고요 이미 손절이 됐었어야 될 종목이고 굳이 여기서 손절을 잡겠다면 이거는 손절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7만 5천 원 7만 5천 원 깨지면 대웅 제약이 망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7만 5천 원은 대웅 제약 안 망할 거니까 7만 5천 원 안 깨지겠지라는 관점에서 그냥 의미 없는 7만 5천 원 손절 라인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유튜브 상담이고요 삼양식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양식품 오늘 그래도 머리를 좀 들어 올리네요 매수 가격 9만 4천 원의 비중은 5%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셔도 될 모양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음식 업종들이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와지면서 우상향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유튜브 상담으로 앱클론 3만 7천 2백 원의 비중은 10% 이거는 마이너스 56% 정도 손실이면 이거 당연히 손절이 안 되죠 비중이 10%고 추가 매수하기에도 지금 제약 섹터들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추가 매수할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여기서도 했겠죠 만약에 2만 4천 8백 원에서 많이 빠졌다고 추가 매수했다면 2만 4천 8백 원에서 지금까지 여기도 많이 빠진 자리거든요 추가 매수했으면 마이너스 34%가 더 깨졌을 겁니다 이만큼은 제약주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제약주들이 이거 말고 몇몇 종목은 급등한 애들이 있죠 걔네들은 제약주로 급등한 게 아니고 그 제약주들은 세력주입니다 작전주예요 쩐주들이 돈 넣고 그냥 급등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약주의 이슈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작전주로 움직인 거예요 제약주들이 부실주들도 많고 그 다음에 시카충이 작은 애들도 많은데 앱클론도 나중에서 이것도 작전주 성격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쭉 빼놓으면 언젠가는 바닥에서 크게 갈 겁니다 지금은 아니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를 보세요 원래 잡주들이 움직이는 게 원래 1월달, 2월달, 3월달이 잘 움직이거든요 그때에서는 추가 매수를 노리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어차피 마이너스 56% 깨진 거 손절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보유만 하세요 보유만 하시고 이거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마무리를 했고요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을 말씀을 드릴 건데 역시 소비주들이 살아있고 소비주들이 움직임들이 지금 가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화장품도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아침에 매매 시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전 테마주 움직여주고 있고 가상화폐 관련지도 조정받으면 또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역한 매매장이에요 이 얘기를 시내 한 수에서도 그 다음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아침 방송에 다 얘기해 드렸던 건데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시장 자체는 폭등은 안 나온다 근데 이게 죽는 장이냐? 아니다 이게 돈 벌기 좋은 장이다 왜?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뭐가? 테마주가 그거에 대한 얘기 궁금하시면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살펴보시죠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시에 같이 할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설경제 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존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원 엄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경제 TV, 설경제 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설경제 증권 TV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